청마이 고항 여기는 청마이 고항입니다 도착하는 데서 나오시면 여기서 차를 잡고 택시 잡기도 하시고 산발이 차도 있고 많이 있네요 그랩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청마이 고항의 분위기였습니다 안쪽 분위기도 한번 다시 보시죠 전 치앙마이에서 그랩을 타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렸구요 제가 호텔이 탑호텔인데 비용은 한 5,000원 정도? 20분 정도 걸리라고 하네요 되게 평가스러운 느낌이에요 녹지가 잘 되어있고 녹지가 잘 되어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느낌도 드는데 여기가 다운타월입니다 고항이ильно 조용히 하세요 경기가 잘 되어서 여기에 있는 물건맛을 배워던 상담와 수거물이 깨끗해졌으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타고 가는겁니다. 호텔까지 더 페레게이트라는 호텔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내 호텔이고요. 얼마나? 170? 170? 오케이. 175. 180. 어? 뭐? 기사가 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저게?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